한채진, 이경은, 유승희, 김태현, 김소니아 선수입니다. 김태현의 높이에 대항해서 양인영 선수와 신지현 선수가 하나 번쾌 베스트 5 나와 있습니다. 신지현, 정혜림, 김미현, 양인영, 김애나 선수입니다. 오늘 김애나 선수가 공격에서 떨어졌는데요. 밸런스를 못 잡고 있습니다. 김소니아의 개인 돌파 성공합니다. 첫 득점, 김소니아. 일단 김태현 선수가 밖에 있다고 합니다. 3초, 인사이드, 골밑, 마무리합니다. 신지현이 풀어졌네요. 과정은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양인영. 김니현 거쳐서 다 신지현에게. 골 세우고 선진은 신지현입니다. 김소니아 앞에 두고 마무리하네요. 강약초, 강체진. 김소니아, 가로 올립니다. 좋은 환불, 클린샷. 김소니아. 피니쉬 능력이냐. 그대로 돌파요. 월드 송어졌네요. 김정은 씨가 올 시즌이 이런. 김애나 코너에서 던집니다. 아, 좋아요. 프린트 포인트. 김애나. 다시 1대1로 가나요? 돌파하고 던집니다. 앤드원입니다. 정예림 선수가 특정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비를 해봤죠. 잡는 힘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스렉스 스리로 단련된. 김애나 선수입니다. 석점. 석원수입니다. 2연속 토익의 석점. 김애나. 3, 3, 3, 3. 들어가지 않았어요. 도명 사이를 찍고 나오는. 신지현. 가볍게 잡아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 완벽한 아웃넘버였죠. 득점이 안 나오는 게 이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애나. 신지현. 볼 세우고 점포. 오, 네. 아, 흐름 탔네요. 신지현. 자, 김두환. 김두환이 우수수. 이경은 이 사이드 공략합니다. 리버스를 갑니다. 아, 좋네요. 김애나 득점. 자, 이런 득점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자, 김태현을 따돌리고 갑니다. 신지현. 자, 좋아요. 아, 신지현 선수 대단하네요. 잘못 구상의 여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네, 이 공격이 마무리가 될까요? 석점 들어갑니다. 자, 네. 유승희의 뱅크샷 3포인트. 아, 전화위복. 따라가는 정일은 유수비, 김수호니가 스피드. 오, 기가 막혀요. 아, 지금 뭐 없지. 자, 가로채게요. 오, 좋아요. 오, 놓쳤어요. 정일은 두 번째 시도. 정일입니다. 아, 오늘 뭐 정일인, 김지영 두 선수가. 정일인, 김수호니가 스피드가 크네요. 김지영, 자, 빼고 갑니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자, 유승희 따돌리면서 올려놓은 김지영의 스피드. 유수호니야. 사이드 스텝백 던집니다. 트롱커입니다. 아, 외곽이 외면하는 가운데서도 김수호니야 선수만큼 신재현 선수가 2대1을 할 때 항상 김태현 선수가 스위치라고 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선수야겠어요. 넘겨줍니다. 오, 김태현. 잡았던 면 마무리가 되나요? 듬뿍요. 오, 굉장히 빨리 달려가서. 뚫었어요, 리버스. 신현이. 오, 네. 도놈진 손에서 고기 좀 돼요.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김수호니야 뚫고 던집니다. 김미현에게. 오, 김미현이 던졌어요. 허이에요. 아무도 몰랐던 김미현의 석 점. 오, 던질 줄 몰랐어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슬 들어오자마자 석 점. 오오오. 아, 이런 게 구슬의 리듬인가요? 자, 구슬이 치는. 네, 이 손님이 잘 대체됩니다. 적정키러! 지역방어의 석점이죠. 김아름. 아, 무섭네요. 이게 김아름이죠. 발맞추면 언제쯤지 올라갈 수 있는. 김소니야. 아, 골밀! 디었네요. 체크하지 못합니다. 김진영 득점. 자, 순식간 3점 차거든요. 네. 인사이드 가로튀기! 김애나! 신지현 그대로 갈까요? 뜹니다. 신지현! 또 안 들어갔어요. 지금이 고비예요. 돌파! 한 점 차고 갑니다. 김진영. 이렇게 되면 또 모르죠. 스피드 룹! 자, 잘라 들어왔어요. 골밀 놓쳤어요. 정혜림. 선수도 좀 알아. 자, 이번에는 마무리 될까요? 김소니야 정리합니다. 코트가, 코트에서 제일 작은 선수가 안쪽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양인영 던졌습니다. 끝포인트 성공입니다! 양인영. 경기 내내 도움이 되었는데요. 수고하님도 여러모로 좀 아쉬웠죠. 자, 지금은 패스코트 나왔습니다. 스틸! 김지영 왼쪽으로 양인영! 성공입니다! 신한행도 오늘... 패스로 나옵니다. 김아름 3점! 정혜림입니다! 김아름 3점! 이 외곽을 신한행 갈증인에게. 선채진 언더슛! 정보섭입니다. 소니야 선수가... 김지영에게. 자, 누가 자신있게 던져줄까요? 정혜림 선수! 정혜림! 64대 61. 뚫고 갑니다. 김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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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정차! 수격합니다! 가지고 갑니다. 유승인 블록! 자, 양인영! 오늘 3개째 블록슛을 기록하는 양인영입니다. 자, 그리고 포요했어요. 네. 자, 빼줍니다.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아, 베테랑 한채진이. 시간을 체크하지 못합니다. 아, 신화연에서 흐름에 좀 말린 듯한 느낌이거든요. 벤지원. 인싸! 이동으로 갑니다. 야, 수비가 됐고요. 골 밑! 다시 블록시장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2반도를 체크하는 신한은행. 유승인 돌파. 유승인! 결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한번 공격 2바운드. 계속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공격입니다. 석점 선택! 오! 오! 들어갑니다! 야! 김진영의 스위포! 오, 김진영 선수가 또 큰 거 하나 해주네요. 오늘도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딥스리 선택! 자, 갑니다! 아, 이번엔 스위기포인가요? 오늘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70대 63! 오! 감지로 오! 6 kan Grenada 외치네요. Sileneny 선수icoicoicoicoicothat perguntouve요. EZ-565 stuf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